주님 딸을 부르실 때 내 모습 아셨지만 그곳이 그대 앞에 알아주셨네 주님 딸을 부르실 때 부족한 아쉬웠지만 능력으로 채우실 때 감각해 하셨네 지금 나의 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주신 주의 그대만 벗어내지 않으리라 이후로는 주말이게 주 영광이 되살리라 지금 나의 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그 영광이 되살리라 지금 나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나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